3번과 4번, 8번 V자를 뒤집어 놓은 기울기가 조금 다른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 공 오른쪽으로 앞돌리기 4쿠션 왼쪽으로 지금 예리하게 5쿠션도 가능하긴 한데 조금 쉬워 보이지 않고요 정석 당구를 구사하는 사파타 선수이기 때문에 앞돌리기를 구사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어떤 선택을 내리면서 초구를 풀어내게 될지 당점이 좌우로 회전이 들어가진 않았죠? 그렇게 되면 앞돌리기로 가겠다 약간 길어 보이죠? 4쿠션 뒤에 제2목적구를 지나치면서 초구는 실패했습니다 길게 앞돌리기 참 어려운 기술입니다 스트로크를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공이긴 하지만 두께와 당점의 조합이 완벽히 일치되지 않으면 득점되기가 어렵거든요 강동구 선수 일단 초반은 기회가 왔어요 초반부터 1이닝 강동구 정확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첫 득점 뱅크샷을 아주 또 아주 잘 구사하는 선수거든요 초반에 경기의 분위기가 어떻게 강동구 선수 쪽으로 잘 잡아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오늘 강동구 선수는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겠죠 1뱅크가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신중하게 갑니다 두 번째 득점 지금은 좋은 판단이에요 지금 이 목적구가 외길에 있었기 때문에 1뱅크를 굳이 무리해서 구사할 필요가 없었어요 뒤돌리기로 확실하게 한 점을 일단 내놓고 계속 공격 기회를 이어가는 게 좋죠 사실 득점을 쌓아 올리면서 리듬을 찾아가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초반 연속 득점으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2점짜리가 가끔 나의 판단을 약간 흐리게 할 때가 있어요 좋습니다 잘 가네요 세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3대0 1이닝부터 다득점으로 출발하고 있는 강동구 강동구 선수는 초반에 일단은 좀 높은 에버리지를 보이면서 이 사파타 선수의 어떤 심리적 안정감 이런 걸 좀 깨뜨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길어지는 그런 구질이 되죠 많이 끌어서 짧게 놓은 건데 강동구 선수가 지금 테이블이 미끄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쿠션에서 3쿠션 진행할 때 짧아지는 꺾임이 안 일어나고 계속 회전력에 의해서 길게 늘어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장쿠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코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많이 끌어놓는다고 해도 이런 거고 길게 빠뜨리기 십상입니다 지금 그리고 아쉬운 건 3점 열심히 벌어놨는데 2점을 고스란히 그냥 쉽게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렇네요 기회가 찾아온 사파타 선수 뱅크샷 여유 있습니다 한 번의 뱅크샷 포인트로 2대3 원 백을 넣어 치기는 아주 손쉽게 2점을 올렸지만 지금 다음 배치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차분하게 살펴보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 빨간 공 오른쪽으로 되돌리기도 있고요 노란 공 왼쪽으로 엿돌리기는 아주 예민한 코스죠 옆 돌리기로 오 들어갔어요 오 들어갔어요 대단한 정확도입니다 3득점 사파타 어려운 옆 돌리기를 맞추고 지금 다음 공이 그대로 열려 버렸습니다 사파타 선수가 다시 한 번 길목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이 최적 두께와 당점의 조합을 그대로 지금 맞춰냈죠 얇게 맞아주면서 옆돌기 그대로 열렸고요 이건 계속 흐름이 이어지죠 이거 들어가도 부드러운 스트로크 좋습니다 4득점에 성공하면서 단숨에 역전 노란 공 왼쪽으로는 얇은 두께의 길이 보이고 빨간 공 왼쪽으로는 두꺼운 스피볼이 보입니다 네 빨간 공 오른쪽으로 엿돌리기도 가능하죠 지금 키스를 좀 빼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노란 공 왼쪽을 얇게 노릴 것 같죠 네 제일 목적구는 노란색 공 뒤로 돌려서 네 약간 두꺼운 느낌이에요 이미 벌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이 길이 워낙 뭐 빨간 공 좌우로 옆돌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왼쪽으로 뒤돌리기 하나 있었는데 이 마음속에 이 빨간 공 길이 지워지질 않은 거예요 두께의 집중을 좀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선택에 대한 미련이 조금 남아있었군요 네 단구가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뭘 칠까 이렇게 고르다가 하나를 선택했는데 한길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때 아 여기서 아 아직 모르겠는데요 오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오 이것도 그냥 빠져나갑니다 네 빨간 공이 뭐 행운을 한번 가져다 줄 것 네 처럼 하다가 네 특히 이런 럭키 포인트 초반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두께에서 좀 실수가 좀 나왔는데 공이 이건 살짝 양만 올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네 희망고문처럼 기대감만 조금 가졌습니다 다시 또 뱅크네요 네 가벼운 타격 필요하죠 아 가벼운 타격이 필요했는데 굉장히 세게 지금 네 힘 조절이 됐습니다 과했죠 속도가 네 그러면서 투쿠션 이후에 바로 제2목적구로 갔던 큐볼이었습니다 한 점차 상황이 유지됩니다 지금은 사파테 선수 좀 아쉬운 장면이죠 네 다득점을 이어갈 수 있었던 흐름이 끊겼습니다 반격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브릿지가 조금 불편하네요 옆으로 돌려서 네 이게 브릿지가 불편하기 때문에 좀 안정감 있는 스트로크 하기가 쉽지 않았죠 네 네 지금 표정에 지금 아쉬운 그런 표정이 그대로 읽히는 강동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큐를 세우고 스트로크를 해봤던 강동구 선수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속도가 조금 빨라서 일목적구에 좀 충격력이 좀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각이 조금 크게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맥시멈으로 아주 곱게 빗겨 내려가야지 나올 수 있는 배치죠 이런 공은 길게는 절대 안 빠져나갑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오른쪽으로 아슬아슬하게 맞던가 아예 안 맞던가 하는 그런 배치인데 원에서 투 내려올 때 약간의 길어지는 훅을 살짝 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휘어지죠 네 이 휘어진 만큼 길어진 거예요 자 일단 득점에 성공하면서 달아나기 시작하는 사파타 선수입니다 짧게 가죠 가나요? 네 빠질 틈 없이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두께와 이 당점의 조합만 가지고 득점을 하는 그런 장면을 사파타 선수가 PBA 프로들 중에 가장 정교하지 않나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 같은 그런 화려한 스트로크는 없어도 나와 있는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능력은 사파타 선수가 지금 최고입니다 특히 최근 2년간 그 부분이 참 많이 발전했어요 네 지금도 딱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배치죠 네 코너 쪽 살짝 돌아서 그렇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사하게 되면 또 흐름이 자연스럽게 또 이어집니다 네 1목 쪽으로 지금 빨간 공은 지금 사파타 선수가 포지션 플레이 한 거죠 그대로 가까이 갖다 놓는 사파타 선수의 스트로크 또 노란 공 왼쪽 빨간 공 왼쪽 뒤돌리기가 다 있죠 네 다비디 사파타 뒤로 돌려서 네 빨간 공은 선공 당구대 또 중앙 근처에 이렇게 잘 갖다 놨는데 네 이목 쪽구가 조금 두께가 사파타 선수 입장에서는 썩 마음에 들게 맞은 두께는 아닙니다 코너 깊숙이 거의 근처에 놓여 있게 되는 제2목 쪽구가 될 텐데요 초반부터 완전히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는 사파타 선수입니다 네 오 비껴서 정교하게 가겠다 노란색 공을 제1목 쪽구로 선택했습니다 아 이 비켜치기 정말 어려운 위치에 있었는데 1목 쪽구가 이 조절을 오 가나요 창쿠션 맞고 오 들어갑니다 한 점을 더 추가하는 사파타 뭐 이런 점수 맞으면 그 성마음으로 그래 정말 징그럽게 잘 친다 네 네 네 이런 걸 또 코너에 있는 1목 쪽구를 비껴 맞춰서 이걸 두께 당점 조합을 안전하게 또 일궈냈다는 거 대단한 지금 뭐 집중력입니다.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상대가 이렇게 잘해버리면 조금 힘이 빠지겠어요. 와 여기서 묘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사파타가 다시 한 점을 보태고 있습니다. 10대 3 7점 차 백스핀으로 원쿠션에서 투쿠션 내려갈 때 일단은 그 합력에 의한 커브가 만들어져야죠. 이 커브 때문에 지금 3쿠션에 맞아도 되는 그 쿠션의 범위 넓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강동구 선수의 표정이 대충 알긴 아는데 이 정도 치면 할 말 없는 거죠. 너의 실력은 인정하는데 이런 표정입니다. 살짝 지나쳐 나갑니다. 타격 공에서 약간 계산이 빗나갔습니다. 6점 하이런 기록하면서 이제 두 자리에서 득점에 오르게 된 다비데 사파타 선수. 약간 빠르게 쳤죠. 빠르게 치면서 분리각 조절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구는 지나쳐버렸던 사파타. 사파타 선수의 그런데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있을 때 얼굴 표정이 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읽혀졌습니다. 오늘 원하는 만큼 스트로크는 된다. 그렇죠.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 반격해야 될 기회인데요. 좋습니다. 자 가나요. 성공합니다. 중요한 마당에 또 쉽지 않은 스리뱅크를 성공시켜줍니다. 단숨에 두 점을 따라가는 강동구. 그리고 지금 흰공 오른쪽 옆돌리기죠. 성공입니다. 다시 한 점 추가. 네. 흰공이 이제 코너 근처에 서야 되는데 이제 아 이런 공 일목적구가 벽에 붙어있는 옆돌리기 그리고 이목적구는 외길이다. 쉽지 않은 안 씁니다. 자세 잡고 있는 강동구 선수. 아 커브가 났어요. 지금은 포쿠션으로 노렸는지 쓰리쿠션으로 노렸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이 커브가 났다라는 거죠. 포쿠션으로 볼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지금 두께가 좀 두껍게 맞고 조금 더 곱게 이렇게 스트로크이 되면서 내공이 휘어지지 않게 조절했어야 되는데 벌써 지금 휘어지는 걸 보고 아 그리고 또 다음 공을 너무 좋은 공을 줬습니다. 자 코너 측에 볼 하나 그리고 목적구를 통해서 뒤로 돌립니다. 엑스피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아 끝에 걸치네요. 성공 사파타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파타 선수의 샷은 지금 하단 당점에 약간 얇은 두께를 갖는데 지금 뭐 다음 공을 이렇게 구상한다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일단 지금 이 득점을 해내야 되겠다. 득점에 집중한 그런 샷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 공은 포지션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상단으로 대회전을 가나요? 크게 돌렸습니다. 네 커브는 조금 밋밋했는데 지금 방향이 꼭 들어갔어요. 끝에 걸쳐주네요. 자 아슬아슬해 보였는데 들어갑니다. 두 쿠션에서 쓰리 쿠션 진행할 때 좀 길어지는 커브가 확실히 났어야 되는데 그 커브가 미미했거든요. 그래서 좀 짧아질 가능성도 있었는데 지금 테이블에 어떤 미끄러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지금 세단구대이기 때문에 그 덕을 좀 봤네요. 자 개대가 그 테이블 컨디션에 아주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사파타 선수. 네 지금 다위마우스는 빨간 공 쪽으로 원뱅크를 한번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찬찬히 보는 거죠. 왼쪽 당점을 주고 빨간 공 왼쪽 아래 그 단 쿠션을 맞춰서 원뱅크 그 셰퍼샷이라고 하죠. 그것도 지금 가능은 해 보입니다. 스리뱅크를 지금 구상하네요. 어쨌든 코너 쪽에만 넣을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그렇죠. 지금 노란 공 오른쪽만 맞으면 됩니다. 쓰리 쿠션 이후에 요거보다 좀 두껍게 부터 더 두껍게까지 범위가 넓었었는데 안 맞는 두께 쪽으로 지금 걸려버렸어요. 자유롭게 얇게 맞으면서 제2목적구까지 근처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배치에서 스리뱅크의 정확도 사파타 선수 놀랍죠? 네. 한쪽 면을 정확히 공략한 데를 일단 맞췄어요. 지금 공 한계 차이로 빠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약간의 차이. 역시 사파타 선수 정교합니다. 옆으로 돌려서 회전 살아 있어야 되죠. 많이 있어요. 들어갑니다. 이런 시원시원한 스트로크는 좋은데 이 정교한 면에서 강동구 선수가 지금 실수가 더 잘해 나왔거든요. 이제 두툼한 옆돌리기는 괜찮아요. 그래도 아주 회전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두툼한 옆돌리기죠. 여기서 맞긴 맞는데 다음 공이 문제가 길이 보이네요. 빨간 공이 정면에 맞게 되면 일자거든요. 세 공이. 그렇게 되면 길 찾기가 어려워지죠. 그렇습니다. 넉 점차까지 추격했습니다. 강동구 선수. 압박하는 김에 계속 점수가 계속 더 나와줘야죠. 뒤돌리기로 맥시멈으로 한 개까지 끌어올려야죠. 정확했습니다. 3점째. 지금 공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길은 보이는데 그 길 위에 정확히 올려놓은 녹기가 쉽지 않은 배치죠. 지금 같은 경우 뒤돌리기는 거의 반자동각이죠. 실행이 중요한데 흰 공의 왼쪽으로 좀 빠르게 뒤돌리기를 짧게 구사해서 포쿠션 내지 파이브로 내려오게 바로 이 길이죠. 짧게 가네요. 약간 느슨한데요. 오 들어갔습니다. 4점째를 기록하면서 이제 10대 12 2점 차 확실히 강동구 선수 공치는 모습 보면 확실히 뭐라 그럴까 한국적인 그런 감각 큰 샷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아주 각을 잘 봤습니다. 예리하게 들어갔어요. 이거 너무 길어 보이는데 오 들어갑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턱 밑까지 추격한 강동구 11대 12 워낙 코너 끝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이거 남을 수도 있겠다 길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당점이 아주 적확했네요. 천천히 제2목적구를 찾아갔던 큐볼 경기 경기 동점으로 가나요? 아 여기서 이제 가장 정확하게 쳐야 될 옆돌리기였는데 바로 이 빨간 공이 지금 저 정도 떨어져 있으면 외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깃이 최소한 최소 만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강동구 선수가 또 한 번 실수를 하네요. 지금 다 쫓아왔는데 이게 살짝 빗나갔어요. 조금 더 두껍게 쳐서 길게 보는 건 흰 공의 키스 라인 때문에 선택을 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일단 강동구 선수의 공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회전이 아직 있고요. 너무 살아있으면 많다 싶었는데 단 쿠션 맞고 벌어집니다. 너무 살아있어서 그랬어요. 지금 옆돌리기 사파타 선수가 아주 잘 친 공이죠. 키스 완벽하게 제거하면서 또 안 들어갔을 때 수비가 되는 쪽으로 일목적구 강동구 선수의 공을 보내버렸거든요. 이런 장면에서는 강동구 선수가 세트를 가져오려면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맞수비를 할 상황도 지금 안 되죠. 타임아웃을 요청한 강동구 선수 플러스2를 짧게 가는데 맥시멈이 필요하죠. 회전은 나오기 어려운 배치인데요. 오 들어갔습니다. 이걸 해냈습니다. 뱅크샷 성공으로 13대12 역전 이러면 이제 역전 충분히 자격이 주어지죠. 네. 쉽지 않을 것만 같았던 1세트에 역전을 해냅니다. 가장 깊은 곳을 찔러넣어도 맥시멈으로 지금 두께가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이었는데 딱 맞춰냈어요. 그리고 짧게 이게 웬일입니까? 벌어집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뒤돌리기를 이거 좀 스피드 썼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한두 점 싸움이기 때문에 마무리 짓지 못하면 상대에게 계속 기회입니다. 여기서 지금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원쿠션 맞고 투쿠션 갈 때 길어지는 커브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이렇게 길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스피드를 조금 더 빠르게 하면서 확실하게 짧은 각 표현을 했어야 됩니다. 조금 전 공격을 돌이켜보고 있는 강동구 선수. 첫 세트부터 불꽃튀깁니다. 자, 뱅크샷이에요. 이걸 또 읽어낼 수 있을까요? 오, 뱅크샷 들어갑니다. 새 역전 사파타. 역시 사파타 선수입니다. 이야, 세트포인트. 강동구 선수도 지금 뭐 사이닝부터 3점, 5점, 2점 받아치면서 정말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 네. 지금 브릿지가 불편합니다. 지금 뭐 2뱅크로 그냥 가겠다. 조금이라도 당점이 흐트러지면 3뱅크로 갔어요. 흐트러졌죠, 당점이. 아하 안 됐어요. 강동구 선수가 지금 레일에 떨어져 있긴 한데 이 되돌리기가 될지 안 될지 지금 어두 판단이 안 돼요. 고개를 잠시 가로주었던 다비데 사파타. 흰공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없고요. 여기서 이제 되돌리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단장단 돌월구 난 다음에 흰공 왼쪽이 맞아야 되는데 흰공 왼쪽 맞기 지금 어려운 각도죠. 그래서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자, 결국 장쿠션 쪽 뱅크샷 빠르게 샷을 했는데 지금은 계산을 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지금 샷을 했거든요. 지금 워낙 출발이 길어지는 위치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쓰리쿠션의 값이 시스템보다도 한 10 정도는 짧게 읽어야지 됩니다. 자, 포인트를 뽑고 감각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사파타 선수의 세트 포인트도 쉽지 않죠.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게 바나나 샷인데요. 다비디 사파타 한 포인트 남아 있습니다. 대외전은 키스를 빼야 되고요. 바로 바나나 샷으로 가죠. 밋밋했어요. 일단 실패 일단은 강동구 선수의 압박이 지금 사파타 선수에게 먹히고 있거든요. 이럴 때 강동구 선수는 일단은 여기서 여기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백스핀하고 직진역하고 합해지면서 커브가 좀 그려져야 되는데 커브가 조금 덜 그려졌죠.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 강동구 선수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일단 동척 14대 14 강동구 선수도 이번에 세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잘라줘야죠. 이야, 이 한 점에 지금 사파타 선수의 눈빛이 좀 흔들리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게 5세트 경기보다 4세트 경기가 훨씬 더 심적으로 프레셔를 더 받게 되죠. 자, 한 점입니다. 회전, 회전. 너무 많나요? 이야, 이 기회를. 아, 너무 아까운데요. 이야, 마지막에 정말 피를 말리는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압박을 받기로는 강동구 선수도 사파타 선수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마무리에서 또 이렇게 아쉬운 장면이 또 나오는 거죠. 회전 양이 살아있다 싶었는데 그대로 지나갔고요. 강동구 선수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세트인데 결정적 기회를 한 번 놓쳤죠. 사파타. 앞돌리기를 끌어쳐요. 단장, 단으로 아, 여기서 키스가 납니다. 네. 이 정도로 키스를 좀 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파타 선수도 지금 흔들립니다. 이러면 또 모릅니다. 후반 이닝에서 지금 승부가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몰라요. 숨고르기 강동구 선수 다른 길 쓸만한 길이 없죠. 비껴치기 포쿠션이 있는데 자신있게 가야 됩니다. 비껴서 대회전 크게 크게 짧아지는데요. 들어갑니다. 결국엔 첫 번째 세트 강동구 선수의 대역전승입니다. 4인닝부터 정말 잘 몰아쳤어요. 그리고 3인닝을 내리 3점 5점 2점을 치면서 사파타 선수를 흔들었거든요. 사파타 선수가 그 이후에 지금 나온 점수가 한 점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버티고 버틴 끝에 강동구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잡아내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선수의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 압박이 들어왔을 때 사파타 선수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강동구 선수는 지금 어떤 그런 걸 충분히 느끼고 봤죠. 두 번째 세트를 더 힘있게 한번 더 밀어붙여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차 대회와 2차 대회의 사파타 선수와 3, 4차 대회의 사파타는 조금 달랐거든요. 지금 5차 대회에 역시나 그럼 좀 좋지 않을 사파타 사파타 선수는 조금 길게 나갔는데 들어갔습니다. 강동구 선수 맞춰냈습니다. 첫 점수를 만들고 있는 강동구 선수 시작이 좋습니다. 일단은 이목 좋고 흰 공의 오른쪽 측면이 맞으면서 내 공이 옆으로 빠져나왔죠. 그러면서 일단 옆돌리기로 연결됐는데 문제는 옆돌리기를 구사해야 되는데 빨간 공이 한가운데 떠 있는 거죠. 정확도 없이는 또 쉽지 않은 배치예요. 오 잘 가네요. 네 좋습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연속 포인트. 오 옆돌리기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1세트의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강동구 선수 좋아요. 두툼하게 회전 없이 치면서 좋은 포지션 플레이 성공시켰습니다. 3연속 득점 초반부터 달려나가고 있는 강동구 선수입니다. 일단은 기분 좋은 첫 세트 첫 세트를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힘이 좀 날 것 같은데요. 약간 빠르게 치면서 성공 4점째입니다. 오늘은 지난 2차 대회 때 8강 경기와는 다른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강동구 선수 신공의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뒤돌리기는 키스를 잘 빼내야죠. 네. 여기서 이 키스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강동구 선수가 이렇게 간단하게 빠질 그런 매치는 아니었는데 하단 당점을 줘서 시간차를 만들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였거든요. 순수하게 두께만 가지고 빼내려고 했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걸리고 말았어요. 다시 딱 만나버렸던 큐볼과 제 1목적구 약간의 허점을 보인 거죠. 첫 세트를 빼앗긴 사파타 선수예요. 특히 상대 강동구 선수가 워낙 집요하게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막바지에는 눈빛이 많이 흔들렸던 사파타 선수였습니다. 성공합니다. 다음 배치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회전을 회전을 다 줬어요. 그래서 2에서 3 올 때 회전에 의해서 각을 충분히 더 살리도록 샷을 했거든요. 빨간 공 왼쪽 오른쪽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오른쪽도 어렵고 왼쪽도 어려운데 그래도 왼쪽으로 두껍게 밀고 나가면서 코너 끝까지 5쿠션으로 전체적으로 보상하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최대한 길게 보내야 돼요. 돌아서 야 여기서 키스가 이건 두께가 얇은 겁니다. 시간의 차이를 만들어봤습니다만 결국에는 다시 만나게 된 상황 여기서 키스가 나버렸습니다. 좀더 왼쪽에 회전을 줬어도 괜찮을 뻔했습니다. 다시 또 옆돌리기인데 가볍게 툭 두툼한 두께 옆돌리기는 강동구 선수가 감이 아주 좋습니다. 성공하면서 점수는 5대2 그동안 4시즌 치르고 있는데 유명 선수들에 가려있던 그런 선수들이 당구에 완전하게 많은 노력을 퍼부면서 그런 선수들이 빛을 볼 기회가 또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길게 가고 있는데 다음 공 문제네요. 나갈 길이 지금 마땅치 않아요. 아주 섬세하게 단장단으로 비껴치기를 지금 선택하네요. 아하 지금 임팩트 하자마자 큐를 다시 뒤로 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민첩하게 그 타이밍이 좀 미세하게 안 맞다 보니까 저렇게 퓸스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넣자마자 지금 빼야 되거든요. 큐를 아쉬운 플레이가 되고 말았던 강동구 좀 많이 끌린 모양인데 아우 끝에 살짝 걸립니다. 두껍게 스핀볼 좀 많이 끌려서 조금 짧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끝에 걸렸어요. 비껴치기도 어렵습니다. 차라리 한 번 위로 올렸다가 내려보내는 횡단 횡단으로 들어갑니다. 좋은 그림 보여주는 사파타 선수입니다. 노란 공이 키스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횡단 공의 궤적이 정말 예술적이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옆으로 돌립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3득점과 함께 한 점차 추격하게 되는 다비디 사파타 2뱅크가 2뱅크가 있죠. 네 이런 2뱅크가 또 아주 부드럽게 맞게 되면 뒤돌리기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아무래도 마음속으로 기대는 하고 샷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돌리기를 나오게 하려면 약간 더 힘이 약했어야 되는데 약간 빨랐어요. 그래도 앞돌리기 나쁘지 않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역전과 함께 다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사파타 당점은 지금 뒤돌리기예요. 다시 한 점을 추가합니다. 8대6 2점 차 빨간 공 또 오른쪽으로 길이 하나 있죠. 가볍게 끊어놓는 그런 스트로크 필요합니다. 이거 걱정이 좀 많았어요. 여기서 실패. 이런 공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잘못 끊어놓으면 뒤쪽으로 넘치거든요. 그거 조심하다가 보면 꼭 이렇게 아끼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네. 네. 하지만 일단 역전과 함께 차이를 벌려놓은 사파타 선수입니다. 강동구 선수 3인 2인. 여기서 지나갑니다. 여기서 지나갑니다. 충분히 좀 빗겨 내려간다고 느껴졌지만 결국 두께가 조금 더 얇게 맞지 않으면 안됐네요. 더 얇게 맞추는 것도 좀 불안해서 왜냐하면 흰 공이 그럼 또 내 길을 가로막은 그런 키스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파타 아 이거 이 길이 나올까요? 반대쪽 코너를 네. 지금은 나오기가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각도였는데 사파타 선수가 무언가 지금 착각을 한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머릿속에 어떤 부분을 구상했는지 일단 구상했던 부분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 완벽하게 밀리면서 코너를 아무리 바짝 돌아도 지금 그렇죠. 지금 공이 한 두 개 반 정도 세 개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더 좁히기 어려웠습니다. 밀렸죠. 그렇게 되면 짧아집니다. 일단 틀어주면서 이번 공격은 이번 공격은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빨간 공격은 오른쪽으로 뒤돌리길 가자니 빨간 공격은 단 맞고 바로 노란 공격은 올라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키스 키스를 빼야 되는 문제점 일단 쉽지 않습니다. 빨간 공격은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득점에 성공합니다. 설마 그 옆으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뺐을까요? 저는 뺀다면 공과 쿠션 사이로 빼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키스는 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파타 선수 이때 사파타 선수가 만약에 손을 한번 흔들었다 손을 한번 들었다 이러면 키스는 원한대로 빠진 건 아닌 거죠. 길게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 옆으로 돌았고요. 회전 살아 있고요. 갑니다.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적당히 빨간 공격을 쿠션에서 떨어뜨리면서 옆돌리기로 또 연결이 됐어요. 두 번째 세트도 먼저 두 자리에서 득점에 사파타 선수가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노란 공 가야 될 것 같은데 노란 공 왼쪽으로요. 빨간 공 왼쪽으로 끌어서 뒤돌리기 이렇게 되면 문제를 정면 돌파 하려는 게 아니죠. 정면 돌파는 지금 노란 공 옆돌리기입니다. 돌렸어요. 옆으로 성공합니다. 3점과 함께 11대 6 왼쪽의 전 아주 미세하게 쓴 것 같아요. 또 한 번 계속 옆돌리기만 치는 것 같습니다. J목 쪽으로 짧아집니다. 들어갔어요. 4점째 1세트에도 12대 6의 스코어였는데요.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른손으로 지금 샷이 좀 불편하고요. 왼손으로 뒤돌리기 대회전을 노란 공 오른쪽으로 아주 얇게 맞춰서 가능성이 있어요. 왼쪽으로 지금 각도는 하단 단점을 어느 정도 쓰지 않으면 각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앞돌리기 대회전이요. 이게 짧게 빠지게 되면 강동호 선수에게 아 뱅크샷 쉽지 않네요. 이번 공격은 실패 하지만 6점을 여전히 앞서 있고요. 지금은 하단 단점까지 주지 않고 오롯이 두께만 가지고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더 얇게 맞췄어야 됐네요. 살짝 빗나갔던 사파타의 공격이었습니다. 장장단으로 다음 공 아 이건 다음 공 만들고 이러는 거 없이 빠르게 득점 한 번 내려고 했거든요. 공이 밀리면서 짧게 빠져버리고 공을 한 점짜리 공이 아닌데요. 지금 공은 빠르게 자기 자리에 앉게 되는 강동구 선수 빠르게 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그렇죠. 밀리는 성질이 좀 덜 일어나면서 단 쿠션에서 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효과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득점 확률로만 보면 좋은 방법이다. 한 점짜리 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포지션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득점이 됐고 또 한 번의 연속 득점을 노리겠습니다. 사파타 선수가 아무리 공을 잘 친다고 해도 이 노란 거 오른쪽으로 뒤돌리기는 지금 쉽지 않습니다. 키스 빼는 일이 아주 까다롭죠. 그 키스 빼는 게 까다로웠기 때문에 앞돌리기로 가네요. 득점이 됐습니다. 14점과 함께 2세트의 셋 포인트 다비디 사파타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이제 한 20점대 후반에서 이렇게 경기를 즐기는 당구 매니아들이라면 아주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에요. 이런 건 넣지기나 이런 걸로 구사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뒤돌리기는 키스 빼는 게 물론 어렵고 이렇게 앞돌리기로 가면 됩니다. 보죠. 탁 길 찾기 어렵습니다. 사바타 벽 쪽으로 3뱅크를 빠르게 돌려서 어떻게 로랑공 왼쪽을 맞는 방법 2뱅크도 이렇다 할 코스가 보이질 않아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고요. 이제 자세를 잡습니다. 지금은 무리였어요. 지금 타임아웃까지 다 쓴 거의 다 써가는 상태였고 지금은 2뱅크로 노랑공 왼쪽을 최적두기를 맞춰서 코너쪽을 파고들어서 빨간공을 맞추겠다는 구상이었는데 워낙 칠 게 없었어요. 5주 저런 선택을 했을까 싶습니다. 목적구 하나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강동구 1세트의 멋진 역전극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지 길어지는 커브가 났죠. 토크션 이후에 초반에 4점 2점 출발할 때 강동구 선수가 첫 세트의 기세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뭔가 사파타 선수의 흐름에 말려든 것 같습니다. 사파타 선수가 워낙 잘 쳤죠. 좀처럼 상대 흐름에 말려들지 않았어요. 사파타 여기서 또 한번 마무리를 못하는 사파타 선수 코너를 아주 빠르게 차고 올라오게 솟구쳐 올라오게 샷을 했는데 그럼에도 짧게 빠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좀 더 코너에서 바짝 돌아나오는 과감한 샷이 필요했네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한 점 따라가는 강동구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첫 세트의 분위기 한번 보여줄 수 있을런지요. 다득점으로 따라가면 또 혹시 모릅니다. 사파타 선수가 당황을 하면서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지 일단 강동구 선수는 한두 개 풀어 치다가 뱅크샷이 한번 연결되는 그런 흐름이 참 좋은데요. 일단은 두 번째 2점째 공이 너무 어렵게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골드를 유심히 살피고 있는데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김공 왼쪽으로 장장장 횡단이 있고요. 빨간 공 오른쪽으로 쳐서 단장단 앞돌리기 단단 장 더블 쿠션 두 개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어느 길도 쉬운 길은 아니에요. 횡단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나요? 결국 횡단을 네. 들어갔습니다. 선택 잘했어요. 옆돌리기로 연결됐죠. 두툼한 두 개 옆돌리기로 오늘 강동구 선수가 감각이 좋습니다. 또 한 번의 성공이 이루어진다면 점수 차이는 5점 차까지 좁혀집니다. 흰 공이 키스가 기가 막히게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회전도 없었고 각도 안 맞았고 지금 강동구 선수가 흰 공 포지션 플레이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포지션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좀 더 두껍게 빠르게 속도를 더 내면서 확실하게 점수를 낼 그런 기회였는데 아쉽게 흐름이 끊어집니다. 그대로 성공시키면서 이번 2세트를 결국엔 가져오게 되는 다비드 사파타 초반 흐름은 강동구 선수가 1세트에서 이어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결국 사파타 선수는 자신의 플레이에 깊이 집중했어요. 거기서 득점이 계속 성공되고 그 흐름에 강동구 선수가 흐름을 빼앗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내는 다비드 사파타 세트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세트스코어 1대1 웰뱅톱랭킹 가장 좋은 에버리치는 현재 찬차팍 선수의 2.813이 제일 좋습니다. 128강의 기록 찬차팍 선수가 올 시즌에 PBA에 들어오면서 팀 리그도 들어갔잖아요. 이렇다 알 아마추어 시절의 기량 기대했던 것을 많이 펼치지 못했거든요. 아마 이번 5차 투어를 통해서 반등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3세트 출발 다비드 사파타 이번엔 짧아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세트 땐 조금 길게 나가더니만 앞돌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미 차이가 나고 있는 볼의 상태를 확인했던 다비드 사파타 그대로 물러납니다. 강동구의 1이닝 분리가 그렇게 큽니까 역회전이면 몰라요. 들어갔어요. 지금 자리로 돌아가는가 사파타 선수에게 미안하다는 제스츠를 취한 다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정도 오차하면 기대 안 하거든요. 완벽히 코너 들어가면 조금 남아있던 회전이 발휘를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파타 선수가 더 당황했어요. 다시 공격을 펼치는 강동구 선수 뒤돌리기 길게 늘리는 그런 샷을 시도하죠. 제이 목적으로 제대로 늘어났습니다. 들어갔습니다. 2득점 무회전도 지금 길게 공이 길어지는데 거기다 약간의 오른쪽 살짝 역회전까지 가미했단 말이에요. 투쿠션에서 길어지는 거죠. 회전이 없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깊지 않은 문제였는데 조금씩 짧아지는데요. 네, 잘 풀어졌어요. 들어갔어요. 3점째 첫 번째 득점이 좀 심상치 않게 들어갔거든요. 기회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럭키의 운이 계속해서 강동구 선수에게 남아있습니다. 장쿠션을 3번 맞춰야 되죠. 빠질 데 없습니다. 갑니다. 들어갔어요. 4점째 횡단이 터지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조절을 잘했고 다음 공이 아주 좋습니다. 승공 오른쪽으로 뒤돌리기가 딱 길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공도 좋아지죠? 좋습니다. 지금 첫 번째 2링부터 하이러헌을 기록하면서 폭발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사파타 선수가 약간 그런 표정을 지금 읽히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득점이 나오면서 이제 6대0 의심 조절이 과했습니다. 최적 포지션 존에서 지금 많이 벗어났어요. 일목적구가 흐름을 다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한 포인트 지금 이 공격이 중요합니다. 아하 살짝 끌었는데 여기서는 실패 네 하지만 첫 번째 이닝에서 6점 기록하면서 3세트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6득점하고 승공이 지금 지금 배치거든요. 그런데 6득점을 할 때 조금 더 정교한 포지션 플레이가 가능했거든요. 거기서 약간 좀 흐트러지면서 공격의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힘있게 구사하려는 거죠. 코너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3세트의 첫 득점 사파타 끝까지 살려주면서 길게 파이브 쿠션으로 구상한 대로 그대로 들어갔고요. 공이 두 개가 바짝 붙으면 큐의 뒤를 들 수밖에 없죠. 가볍게 잘 찍혔습니다. 이 공이 오긴 오는데 제압 쪽까지 오나요? 들어갔습니다. 빨간 공 왼쪽으로 길이 열렸고 지금은 가볍게 반마사 형태로 공을 찍어친 거죠. 지금 이 두께 오른쪽 회전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큐의 버트 부분이 저렇게 뒤로 올라가 있지 않으면 이 각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잘 쳤습니다. 사파타 선수 2점째 귀돌리기 3점째가 기록됩니다. 사파타 선수는 첫 번째 이닝에서 공타 물러난 뒤에 지금 3연속 득점 네 진공이 좀 고민이 됩니다. 비켜쳐서 지금 전체 5쿠션으로 가는 게 지금 가능성이 있죠. 올라오면서 옆으로 지나칩니다. 뭔가 세밀한 기술이 좀 더 받쳐줬어야 되는데 약간 한 번 더 두껍게 치면서 약간 내공의 밀리는 성질이 약간 포함됐으면 어땠을까 지금 약간 얇게 맞으면서 너무 빠르게 진행됐거든요. 내공이 3점 기록하고 물러난 사파타 선수 네 좋습니다. 득점이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몰아붙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첫 번째 이닝에 이어서 두 번째 이닝도 득점 강동구 특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뱅크샷 공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강동구 선수 크게 돌렸습니다. 네 성공 연속 득점 8대3 이제 뱅크샷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 네 성공시킨다면 크게 앞서갈 수 있습니다. 네 회전 살아있고 자 갑니다. 가요 가요 아 여기서 야 안 맞네요. 이 세트에 이거 아주 결정적인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었는데 네 이뱅크샷이 들어가질 않네요. 이러면 두 점에 만족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커브도 안 나게 아주 조심스럽게 쳤는데 결국 이 구질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얇게 구사를 하던가 아니면 오른쪽의 회전에 양을 좀 줄여서 약간 짧아지게 이렇게 만드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딱히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네 비껴쳐서 제이 목적구 들어가나요? 아 맞습니다. 놓쳤어요. 그리고 또 뱅크샷 기회인데요. 사파트 선수들 경기를 치르면서 또 느낄 것 같아요. 정말 이 다양한 이 많은 선수들이 참 당구를 대부분 다 잘 치는구나. 그렇죠. 너무 잘 치죠. 원뱅크 또 거의 뭐 이건 아 이거 오 이거 놓치네요. 너무 얇게 맞았어요. 지금은 흰 공이 빨간 공을 좀 때릴까 봐 그 두께 거리를 좀 신경 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거 거의 뭐 반 공짜였는데 선수들 참 쉬워라 하는 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두꺼우면 키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좀 얇게 맞다 보니까 아하 네 태우질 못했어요. 기회를 놓친 뒤에 상황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어 키스납니다. 사파트 선수 두께가 안 맞기 시작합니다. 초구부터 일단 앞돌리 이하 짧게 가면서 네 좀 출발은 안 좋았죠 사파트 선수가 그렇습니다. 다시 또 원뱅크를 준 게 아닌가요? 오늘 공타 비율이 좀 많은 다비드 사파트 선수입니다. 강동구 네 아까 원뱅크만큼 더 쉽습니다. 야 네 지금 공도 잘 받아요. 그렇습니다. 10대 3 서서히 또 공은 보이죠. 이러고 뱅크샷이 한 방 더 나갈 수 있죠. 또 한 번 시도가 가능하겠습니다. 강동구 선수가 이번 세트는 잘 치지만 행운이 정말 네 시작부터 행과 함께 했죠. 그렇습니다. 아 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스템에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네 확인하고 스트로크를 했습니다만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딱 그 맞춤형 길에 올려놓네요. 네 4대 10 한참을 따라가야 되는 다베데 사파타 짧게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운도 없어요. 2세트의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을 꽤 했습니다만 사파타 선수의 3세트는 좋지 않습니다. 네 잘 밀었네요.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강동구 이번 세트 어떤 승기를 잡은 느낌이 있습니다. 흐름이 좋아요 뒤돌리기 이것도 회전을 못 뺐네요 한 번의 공격 성공 한 번 이후는 실패 스코어는 11대4 7점을 앞서 있는 강동구 빨간 공 쪽으로 걸어서 지금 가기 가능합니다 정교한 두께를 한 번 가보겠다 노란 공을 산다 이렇게 되면 앞돌리기 포커션을 노리는 거죠 두께는 어지간히 맞춰냈어요 약간 긴 지점인데 이제 갑니다 제2목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기가 막힌 두께 처리였는데 잘 쳤지만 아쉽게 됐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과거에는 공수를 다 겸하는 그런 선택이 되는데 PBA에서는 얘기가 달라지죠 공을 모아놓으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게 되죠 그렇죠 뱅크샷 시도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버리는 강동구 선수 일단 뭐 사파타 선수는 공수를 겸한 스트로크를 했는데 수비는 성공된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더 아래쪽 단쿠션을 맞고 빨간 공으로 가는 그런 진행을 노렸던 것 같은데 3쿠션 위치 포착이 되질 않았어요 성공했습니다 이런게 두툼하게 맞아줘야지 안정감 있게 계속 흐름을 탈 수 있는데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맞게 되면 순간적으로 좀 놀라거든요 본인의 스트로크에 대한 믿음이 계속 생겨야 하는데 한 번은 잘 됐다가 한 번은 잘 안 됐다가 계속 롤러코스터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구야말로 롤러코스터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멘탈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 풀어냈어요 참 그러고 보면 사파타 선수는 많은 결승 무대를 밟았었는데 참 많이 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뭐 심리적으로 제일 안정감이 있는 선수는 사파타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참 그럼에도 최근 4차 대회, 3차 대회에서는 성적이 좋지 못했던 사파타 방향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3점째 하단 당점은 살짝 감아치는 이 방법들이 지금 계속 선수들이 원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짧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마저도 좀 아슬아슬하다 이 부분이 빨리 좀 더 확실한 득점 쪽으로 좀 감각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장장 단을 노리죠 리버스를 노렸네요 리버스를 노려서 이거는 리버스로 가게 되면 남아서 저렇게 빠질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하고 친 건데 남아버렸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보는 다비드 사파타 여기서 이렇게 리버스로 장 단 그렇죠 장으로 가시면 일자로 타고 갈 거란 계산을 했는데 회전이 오히려 남아서 지금 돌아나갑니다 결국 실패하고만 사파타 여기서 점수 내야 되는 강동구 선수인데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요 김공이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파이브 쿠션이 딱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쳐보면 저렇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강동구 선수는 파이브로 노린 거예요 아 이거 여기서 지나가면 안 되네요 성공 못 했습니다 사파타 선수의 8이닝 공타 횡단 중에서는 난이도가 상급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배치죠 일단 한 번 나가면 돌아나오면서 있는 길이 없거든요 외길이에요 이거는 한 번의 실패가 강동구 선수에게 또 어떤 기회로 연결이 될지 themselves 드러나 옳습니다 anych 성공 이번엔 강동구 선수의 감각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13대 7 결국 다베데 사파타가 만든 그 기회를 강동구 선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13대 7 오른쪽 아래로 잡아당기는 하단 흥량이죠 바로 장장단으로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세트 포인트가 되면서 만약에 한 점을 더 가져가게 되면 세트 스코어 2대 1 다시 리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에 몰려있는 다비드 사파타 네 바로 뒤돌리기로 꺾을 수 있죠 아 이런 마무리 이런 마무리 아쉬워요 이걸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약간 서두른 거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눈을 떼지 못했던 강동구 선수 제2 목적구를 지나쳤습니다 사파타 소수의 두께가 지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일 주무기가 정교한 두께인데 그 정교한 두께가 조금은 흩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강동구 선수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 3세트를 마무리 짓고 4세트로 가고 싶을 분위기일 텐데요 이 공이 또 노란 공이 워낙 좋게 쓰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하이론을 노릴만한 그런 첫 첫 출발봉으로 좋은 배치였죠 예 아 지금은 키스가 제대로 길을 막아버렸네요 아직까지 사파타 선수에게 기회가 있네요 10위닝 옆돌리기 네 노란 공과 내 공의 그 운동하는 모습을 좀 보시죠 와 잘 빼죠 키스 좋습니다 벽에 붙어서 나오기 전에 내 공이 먼저 지나가는 예 그렇게 키스를 빼냈습니다 벽에 붙어서 나오기 전에 내 공이 먼저 지나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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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하게 성공 넉 점 이정도 나와야지 득점감이 완전히 잡히거든요 5점 이상의 하이런이 터지면 경기 모릅니다 5점을 뒤져 있는 사파타 시원하게 한 문제 잘 풀어냈고 사파타 10점째가 됐습니다 역전을 하기에는 문제의 난이도가 낮지 않아요 사실 1세트 경기는 이 상황이 반대였었는데요 결국 강동구 선수가 다 쫓아가서 역전승을 이뤄냈고 지금 3세트 경기는 사파타 선수 넉 점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앞 돌리기 짧게 이번에도 V자예요 벌어지네요 이건 잘 안 풀리는 날 나오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 앞뒤 길로 다 빠져요 그렇게 되면 공을 중심으로 해서 V자 라인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저게 오늘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두 번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스스로도 지금 상황이 내키지 않는 타미네 사파타 강동구 선수가 이 신공의 왼쪽 끝머리면을 공략을 해내야 됩니다 부드럽게 제대로 들어가죠 지금 잘 갔습니다 마무리 포인트가 떴습니다 3세트 경기 15대 10 강동구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2대 1이 됩니다 이제 사파타 선수는 최대 승부치기 그것밖에 남지 않았네요 초반부터 특히 1이닝에서 6점의 하이에너를 기록했었던 강동구 선수가 결국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1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사파타 선수는 공타가 6번이나 나오면서 추격을 할래야 좀처럼 흐름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승부치기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죠 이번 4세트 결과에 따라서 승부치기로 가게 될지 아니면 강동구 선수가 32강으로 진출하게 될지 1이닝 출발합니다 약간 짧아 보이는데 벌어졌습니다 공타로 물러나는 강동구 선수 사파타 선수의 1이닝입니다 맥시멈으로 장쿠션을 먼저 노리는 거죠 파이브 쿠션 지금은 첫 번째 쿠션이 장쿠션이 먼저 맞느냐 단쿠션이 먼저 맞느냐 그런데 이게 통계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장쿠션이 먼저 맞는 것이 단쿠션이 먼저 맞는 것보다 득점 확률이 높다 그렇군요 특히 단쿠션을 먼저 맞추는 것은 앞돌리기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장쿠션을 먼저 맞추는 게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은 뒤로 돌려서 첫 득점에 성공한 다비드 사파타 네 성공했습니다 연속 득점 모호한 매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빨간 공이 일단 얇게 맞아서 노랑 쪽으로 안 내려가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껍게 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얇게 치다 보면 또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점만 기록하는 다비드 사파타 조금 더 두께를 더 써도 되는 거였죠 어디까지 또 밀어붙일 수 있을지 미끄러지면서 제2목적구에 도착했습니다 괜찮게 맞았습니다 강동구 선수의 득점 1대2 볼을 따라가는데요 성공했습니다 짧게 보다는 길게가 좋겠죠 초구 포메이션과 거의 흡사합니다 초구처럼 똑같이 짧게 빼는데요 오늘 앞돌리기 선수들이 샷을 하면 주로 선수들이 느끼는 감각보다 좀 짧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머릿속에 좀 넣어두고 그 다음 스트로크 때 좀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거의 뭐 사파타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다 짧게 진행되죠 킥스가 나버렸어요 공이 아주 다 쿠션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난구 중에 난구로 보이는데 어떤 또 아이디어를 보여줄지 길 찾기 어렵네요 이제 자세를 숙이는데요 앞돌리기 짧게 폴 쿠션으로 가는 거죠 키스 그리고 제2목적구 방향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 키스가 상당히 신경 쓰였어요 투 쿠션 맞고 쓰리 쿠션을 진행할 때 그렇기 때문에 두께를 좀 넉넉히 쓸 수가 없었던 강동구 선수입니다 지금은 원뱅크 넣어치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뒤돌리기로 선택하는 사파타 선수도 이거는 뭐 사파타 선수가 잘 친 거지만 원뱅크 넣어치기에 대한 경험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하단 당첨을 주고 이렇게 빠르게 꺾어서 치느니 원뱅크 넣어치기를 곱게 구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하는 다비데 사파타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하십시오 스코어는 5대2 두껍게 먼저 노란 공 빼내고 4공 뒤를 천천히 쫓아오죠 여기서 키스 타이밍이 한번 있는데 지금은 뭐 이 정도 차이도 딱 빠져나가기 좋은 배치였습니다 4연속 득점이 되고 있는 사파타 선수 회전 없이 노란 공 왼쪽을 비켜 치는 게 가능해졌죠 키스도 충분히 빼낼 수 있는 그런 배치입니다 멋진 포물선을 끌이면서 들어갔는데 지금 사파타 선수가 왜 이렇게 커브를 많이 냈느냐 두껍게 치기 때문이에요 두껍게 치면 스피드를 써야 되고요 일단 내가 오른쪽으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키스를 빼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각도는 나중에 잡는 거죠 5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하이런 7대2가 됐습니다 앞돌리기로 끌어놓을 거면 바짝 끌어놔야 됩니다 코너 돌아서 다시 V로 빠집니다 나 오늘 사파타 선수 안 돼요 아쉽지만 자리에 돌아가게 되는 다비데스 사파타 참 안 되는 날은 왜 이렇게 빠지죠 자주 나오네요 오늘 네 벌써 3개째인데 지금 3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서도 이 흐름이 충분히 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끊어지는 거 정말 속상하죠 아 걸기에 무척 까다로운 배치인데요 걸어도 지금 짧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샷은 좀 아쉽네요 자 이제 4이닝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뭐 빨간 공 오른쪽으로 해서 정밀한 공격을 해야죠 이럴때는 네 코너 공략해야 됩니다 코너로 정확했습니다 아 떨어져야지 원뱅크가 나오는데 붙었죠 여기서 회전이 아주 잘 살아 있었습니다 노란 공 왼쪽으로 길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좀 얇게 살짝 하단을 쓰는 게 좋죠 그래야지 키스가 일단 빠집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 이거 잘 맞았네요 옆돌리기로 그대로 연결됐어요 예 네 빨리빨리 네, 빨간 공은 최적 위치에 서 있는데 하하, 얇게 맞았네요 틀어지네요 네, 완전한 그 사파타 선수의 플레이 네 조금은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께는 맞았지만 이 두께에 맞는 당점은 안 맞은 거죠 이제 강동구 선수는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2이닝에 이어서 5이닝에서 다시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공이 이제 흰 공 쪽으로 투뱅크가 하나 있거든요 네 아, 리버스로 가네요 투뱅크는 각도 잡는 게 쉽지 않았다 네, 완전 코너로만 가지 않으면 득점되죠, 이거는 제이 목적구 들어가면서 다시 득점 바스토 막혔죠 자, 이걸 어떻게 또 풀어낼까요 참 난감한 배치입니다, 지금 뭘 쳐야지 하는 구상조차도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배치죠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빨간 공 오른쪽을 오른쪽 상단에 회전을 주고 얇게 가볍게 톡 끊어놓으면 네 앞돌리기인데 원, 투 맞고 쓰리 쿠션 진행할 때 짧아지는 커브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노려볼 만하고 왼쪽, 빨간 공 왼쪽으로 간다면 그야말로 정밀한 그런 두께와 당점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포쿠션으로 가면 약간 그 정밀함을 덜어낼 수 있죠 아, 그렇게 포쿠션으로 갔는데 이 포쿠션도 대충 쳐서는 없는 길이었죠 네 결국 두 점만 기록하고 물러나게 되는 강동구 네, 사파타 선수에게 또 좋은 공이 갔습니다 자, 이러면 승부치기까지 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너무 코너에 바짝 돌렸어요 노란 공을 어떻게 돌리나 한번 보시죠 노란 공도 옆돌리기가 되게끔 조절하죠 네 10점째가 되는 다비디 사파타 빨간 공 오른쪽으로 끌어치기 시도하는데 키스라는 문제 어떻게 피하는지 보시죠 아, 리버스로 갔네요 자, 올라옵니다 좋아요 네 리버스는 너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른쪽으로 끌어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확률이 높았다라는 판단한 것 같고 일단 끌어치는 면은 키스 빼는 문제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리버스로 갔어요 오히려 사파타 선수에게는 이 스트로이 더 편했군요 네 어느 게 키스가 잘 빠지는지 확실히 지금 감을 잡고 있었던 거죠 네 스코어는 11대 4 크게 앞서 있는 4세트의 사파타 뒤로 살짝 끌면서 제이 목적으로 갑니다 네, 잘 칩니다 성공 오른쪽으로 살짝 더 빗나가는 줄 알았는데 옆으로 맞아주면서 다음 공이 기가 막힌대요 네 연속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톰 랭커들 128강 그나마 좀 랭킹이 낮은 선수들하고 만나기 때문에 좀 그나마 좀 괜찮은 면이 있는데 네 64강의 4세트 경기는 피말립니다 그렇죠 게다가 세트스코어 2대2가 됐을 때는 승부치기 압박감이 굉장히 커지는데요 네 LPBA 선수들은 여기서 드러나옵니다 참 안 되는 날은 안 되는 날이죠, 사파타 선수 그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네 LPBA 선수들은 32강까지는 서바이벌 하잖아요 네 PBA도 128강, 64강이 서바이벌 못지않은 선수들에게 압박감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4세트 경기의 특징이죠 네 아, 여기서 강동구 걸어서 1버스로 가나요? 하하 아, 근데 키스가 나 버렸습니다 참 이거 신기한 게 역회전 주고 제대로 딱 걸었다 싶으면 1목적구가 2목적구를 그대로 때려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온 게 이 경우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내공이 정말 잘 걸었고 잘 밀렸다 싶으면 키스가 딱 나는 그런 경우 그 상관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참 묘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8점 차 이렇게 빠지네요 두께가 일단 사파타 선수가 1, 2세트 같지가 않죠 네 두툼 두툼 네 좋은 감각이죠 이건 두껍게 치면서 원쿡션 갈 때 자연스럽게 커브가 나는 것을 그거를 그대로 이용해야죠 네 이게 또 두껍게 빠르게 치기 때문에 커브가 나고 두껍기 때문에 키스를 또 뺄 수 있었던 거죠 이건 그냥 왼쪽으로 가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연속해서 옆돌리기를 시도해 봤습니다만 두 번째 시도는 실패 강동구 선수가 기회를 잘 살린다면 굳이 승부치기를 안 가도 되거든요 그렇죠 승부치기 하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상대는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네 사파타 선수입니다 강동구 선수가 지금 공이 잘 되기 때문에 오른쪽을 한번 노려본 건데 이거는 왼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괜찮았습니다 네 네 감각을 지금 사파타 선수는 거의 지금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매 세트마다 굉장히 좀 길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파타 선수는 그래도 주무기는 살아있죠 천천히 굴려서 당점하고 조합시키는 건 아직도 득점이 되는데 저렇게 끊어놓거나 이런 데서 지금 그 감각이 나오고 있질 않아요 강동구 선수 같이 지금 맞아라 강동구 선수 역시 이번 세트에서는 공타 비율이 높습니다 여덟 번 가운데 다섯 번의 공타가 나왔습니다 네 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밀어붙여 봤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네 짧아지는 그런 스킬이 들어갔죠 지금 너무 짧아지나요 네 지나가는군요 아 강동구 선수 이제 기회가 기회가 왔어요 2점짜리로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7점 차인데 강동구 선수가 따라갈지 끝까지 빨간 공을 향해서 원뱅크를 노리죠 네 아 이거 캐심의 일격이 네 오발탄이 됐어요 자 이렇다면 사파타 선수 4세트에 조금은 더 유리해져 있습니다. 아마 상대의 추격 의지가 더는 불타오르기가 쉽지 않은 후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노란공이 확실히 처리가 돼야 될 그런 배치죠. 5쿠션 선택했습니다. 노란공 처리는 확실합니다. 키스는 근처에도 못 오게 두께 조절을 했어요. 정확하게 성공시키면서 13대5 여기서 노란공이 좀 얇게 맞게 되면 키스 날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노란공을 저렇게 단에서 단으로 보내버리게 되면 깔끔하게 키스가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내려보냅니다. 돌아서 정확하게 득점 이 빨간공이 코너 쪽으로 오게 하는 것도 저것도 포지션 플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4세트의 세트 포인트입니다. 다비데스 아파타 4단 당첨으로는 커브가 나면서 원쿠션에 가는 게 좋죠. 직접 노렸는데 또 이 커브의 양 조절이 지금 잘 안 되죠. 그렇습니다. 두 점 기록하고 물러나면서 14대5 단 한 점을 남겨놓고 다시 상대에게 기회를 내줍니다. 다비데스 아파타 더 얇게 치면서도 각을 만들 수 있었는데 자신이 없다 보면 저 두께가 점점 두꺼워져요. 그렇게 되면 저렇게 남아서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2원 뱅크로 한번 그렇죠. 뱅크샷 성공. 바로 강동구 선수에게 필요했던 장면인데 그리고 공이 일단 또 모였습니다. 모였어요. 3뱅크 길이 지금 있죠. 네. 정확하게 성공을 시켰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왜 다시 한번 타임아웃을 일단 한번 부르려는 시도인데 리버스가 있거든요. 리버스보다는 3뱅크입니다. 리버스 선택은 안 해요. 이걸 놓치네요. 3뱅크 갔어야 되는데 자세가 조금 불편했던 것 같은데 리버스 3뱅크는 시스템은 있지만 그 시스템을 믿기 어려운 시스템이거든요. 조금은 허무하게 이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이곳으로 시도했던 뱅크샷. 그 시스템은 파타 선수가 타임아웃을 요청하면서 시간을 더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바로 이 길이구나 라는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앞돌리기 포쿠션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일단은 다리 한쪽을 테이블에 올리고 역회전을 맞고 지금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노란 공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 방향이 있어요 있어요 들어갑니다. 너무 멀리 들어갔어요. 너무 멀리 있어서 저건 너무 어렵다 생각했는데 결국 맞춰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트 스코어가 2대 2가 됩니다. 주심이 사파타 선수에게 초구를 먼저 칠테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3, 4, 8 포메이션 오늘 두 번째 세트에 강동구 선수가 한번 맞추긴 했었죠. 네. 잠시 후에 승부치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선수의 서력전 사실 지난 2차 대회 8강전에서는 3대 0으로 완패를 했었던 강동구 선수인데 서력전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사파타 선수 상대로 2대 2로 만들었고 승부치기까지 끌고 왔다. 강동구 선수는 성공적인 그런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수 있죠. 최종 승부치기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서력전 성공 여부가 한가름 나겠습니다. 초구를 지금 넘길 가능성도 있었는데 본인이 선택합니다. 앞돌기 두 차례나 맞추지 못한 사파타 선수인데요. 과연 이번에는 이번에는 괜찮네요. 이번에는 진행이 성공시킵니다. 결국 정말 필요할 땐 또 맞춰주는 사파타입니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한 거죠. 자신이 있었기도 하지만 승부에 좀 맞서는 자세 그런 자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앞서 두 차례 실패했습니다만 그대로 도전했던 초구를 풀어냈습니다. 얇은 두께로 지금 공 충분히 득점 가능한 배치입니다. 조금 두꺼운 두께로 써서 다시 득점 강동구 선수 부담 커지겠는데요. 2점까지는 아직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공 지금 만만치 않아요. 또 한 번의 시도를 앞두고 있는 따비드 사파타 뱅크샷으로 풀어낼 수도 있죠. 뱅크샷보다는 여기서 뒤돌리기를 바로 길게 뽑아내리는 시도인데요. 뽑아냈습니다. 다시 득점 네. 이건 이러면 이제 조금 강동구 선수가 좀 심각해지겠죠. 강동구 선수의 4세트 공타율이 60%였습니다. 게다가 득점한 것들도 2점 3번 그리고 단타도 한 번 있었고요. 확실히 강동구 선수가 네번째 세트에 사파타 선수가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지금 조금 득점력이 저하된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다비드 사파타 지금 되돌리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안 나왔죠. 지금은 원 투 쓰리 이후에 빨간 공의 왼쪽을 맞추겠다 했는데 지금 내 공의 출발 위치가 지금 각도가 안 나오는 위치였어요. 네. 3점 기록했습니다. 다비드 사파타 지금 뭐 빨간 공 근처도 가지 않잖아요. 네. 차이가 있었어요. 강동구 선수 지금 뭐 충분히 기회 있습니다. 부드럽게 네. 일단 하나는 풀어냈죠. 코너 돌아서 아 뱅크샷이면 더 좋을텐데요. 자, 첫 점수를 만들었고 아, 뱅크샷 모입니다. 모였어요. 네. 자, 두 볼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목적구 두 개. 네. 근데 절묘하게 지금 제일 좋은 길을 흰 공과 빨간 공이 지금 막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코스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 공이 문제죠. 이제 하나만 성공시키면 네. 다음 라운드로 갑니다. 뒤돌리기 짧게가 있죠. 지금 또 굉장히 또 숨이 가빠올텐데 강동구 선수 지금 자, 한 이닝을 더 가느냐 네. 여기서 끝나느냐 오늘 첫 번째 세트에서는 왼손으로 지금 플러스2 시스템을 성공해서 역전을 했거든요. 그 왼손인데 지금은 아, 지금. 지금은 각도가 길어요. 아, 이것도. 한 번 더 가네요. 본인도 지금 안 맞네. 네. 네. 표정입니다. 지금 회전은 오만 있었어요. 왼손이기 때문에 그 감각이 정확히 느껴질 리가 없죠. 다르겠죠. 아, 중얼중얼. 안 맞네 하면 스스로 한 번 되뇌어봤습니다. 그럼 사파타 선수 스리뱅크로 가는데요. 두 번째 이닝. 아, 안 들어갔어요. 놓쳤는데 강동구 선수의 노란 공도 이렇다하게 지금 칠 만한 공이 없네요. 아, 안 들어갔어요. 놓쳤는데 강동구 선수의 늘 자리에 들어가 앉으면 늘 하던 걸 반복해요. 창크 루틴이 좋아요. 되돌리기 선택하는데요. 아, 단쿠션을 못 맞췄어요. 지금 창쿠션이 먼저 맞았습니다. 한 이닝 더 갑니다. 네. 피말리는 승부. 사파타 선수의 공. 지금 공도 어렵죠. 확률이 그다지 높은 배치가 아닙니다. 승부치게 스코어 3대3. 승부. 왼쪽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옆돌리기 푸어 쿠션 이상으로 먹겠다인데 네. 키스는 일단 빠졌어요. 굿샷입니다. 갔어요. 일단 득점 하나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번의 기대가 기회가 썩 좋은 공은 아니죠, 지금. 아, 빨간 공 두께 처리 너무 잘했죠,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할 거 다 합니다. 지금은 노란 공 쪽으로 투뱅크를 구사하려고 하는데 지금 의외로 빨간 공 쪽으로 투뱅크도 괜찮은 배치예요, 지금. 내공의 위치가요. 아, 이거 멈추면. 오, 조금 더 가지 않나요? 아, 못 가네요. 강동구 선수의 공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지금. 일단 한 점. 지금 보면은 이 투뱅크가 좋은 것 같지만 자세도 불편하고 확 또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빨간 공 쪽 투뱅크는 이 목 쪽구가 좀 모호하게 떠 있는 것 같아도 지금 투뱅크 구사하기가 딱 괜찮았어요. 이제 뱅크샷 한 방에 승부가 갈리겠네요. 자, 살핍니다. 강동구 선수. 6쿠션 이후에 빨간 공 왼쪽을 노리는 코스를 설계했습니다. 좀 기네요. 많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다비데 사파타 선수와 강동구 선수의 재대결로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결국 다비데 사파타가 32강에 진출합니다. 강동구 선수는 좀 4세트에 좀 더 몰아붙일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승부치기에서도 3대3 만들고 난 이후에 왼손이긴 했지만 뒤돌리기 짧게 너무 아까웠죠. 그렇죠. 서력전이었습니다만 결국 그 서력은 다음 기회로 미루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발짝 더 전진한 느낌은 있습니다. 강동구 선수는요. 스콩어 3대2 다비데 사파타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32강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최근 두 번의 대배를 포함해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게 되는 다비데 사파타. 중계방송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민수 해설위원 캐스터 휘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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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